안녕하세요. 저는 은서입니다. 저는 도이입니다. 자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은 EKPA. 네, POPPY. 자, 볼게요. 뭐해, 진짜? 결혼식인 것 같잖아요. 뭐해, 추바까르르. 파괴트 영상인데? 오, 약간 뮤지컬같이 보이는 룩이구나. 바로 댄스, 진짜. 댄스 댄스. 그리고 보호식이 엄청 파츠분 느낌이네. 맞아요, 약간 인도. 어? 되게 엑스트롯한 거 많으시고 되게 스킬이 많은 것 같아요. 엄청 예쁜 덩어리. 아, 맞아요. 이 남자분이 약간 가수가 아니라 부르신 것 같은 거 걸렸어요. 저 이분이 신나는 중이야. 아, 그러는 것 같은데요? 이 남자분이 가수이면서 부모님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렇게까지?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부모님, 저런식이나 파시플드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파시플드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. 아, 이 두 분이서? 어? 33만의 사이신가? 와, 이걸 음성하는 것 같아. 어, 잘신들고 있는데? 되게 화려하고 있는데 노래가 되게 많은 것 같잖아. 그러자, 상수가 오, 약간. 왜요? 그게 안 되나? 그리고 비트도 빠르고 제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인상들이 너무 좋겠습니다. 이 영상 딱 그 핑크랑 이런 그런 색깔 밑으로 약간 어두운 색깔을 넣는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을 활용하면서 뒤에 있는 털 그런 에펙크를 보고 있는 분이. 맞아요. 근데 그게 무대가 아니고 영화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, 근데 이거 귀걸이 너무 예쁜다고. 완전. 액세서리 완전 제 스타일. 아,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지금 톱이 눈이 보이는데 이렇게 화려해요. 완전. 완전. 근데 저는 인수 이런 장편의 영상이 이게 약간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. 화려한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진짜 너무. 약간 웨이브 약간 이라인식으로 화려하고 다 너무 화려하고 다 너무 화려하고 아, 벌써 거의 끝나가네. 벌써 끝났다. 아, 벌써 또 예쁜데. 약간 영세. 어, 이렇게 딱 끝나네요. 되게 임팩트 있게 끝났다. 이게 왠지 조회수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조회수가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조회수가 높을 것 같은데 좋아요가 9.8천이 되고 오, 구독자가 업태예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그런 조명과 그런 춤의 뉘앙스 그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화려한 비트와 저는 일단 너무 영화 같아서 너무 잘 봤고 약간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거여서 되게 보는 내내 약간 음악도 흥이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. 맞아요.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 안녕.